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자 오늘 학원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강의를 스튜디오로 촬영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강의 다 촬영하고 마무리에 인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옆에 사실 적어놨는데 아무 말 대잔치라는 제목이거든요 오늘 이 순간 지금 시점에 여러분들에게 수험생 생활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를 두서없이 그냥 하겠다 1대 선생님이 가끔 아무 말 대잔치라는 제목으로 퀘스트를 올립니다 우리 오르세 수강생들도 개념 에센스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따라오고 있을 텐데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꼭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화면을 딱 카메라를 비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번 2번 3번 3가지 중에 1번 2번은 우리 조교가 적어준 거예요 선생님 글씨를 흉내내어서 마치 선생님이 적은 것처럼 하려고 적었으나 필적 감정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해보시면 글씨가 좀 다르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야 자 아무 말 대잔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점에 여러분들이 꼭 들었으면 좋겠는 이야기 드립니다 자 여기 와 보시면 이런 이게 약간 그 충이라는 말이 붙으면 약간 비하하는 듯한 느낌의 말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사용하지는 않는 얘기예요 그런데 너가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너가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한번 얘기해 봐 라고 했더니 이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정각충 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이게 지금 어떤 의미에서 적어 놓은 거냐면 글씨가 선생님 글씨를 흉내내긴 했지만 선생님 글씨가 아닌 걸 알겠죠 네 자 이 표현을 왜 적은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대요 수험생활을 시작할 때 예를 들면 공부를 할 때 오늘 내가 8시부터 공부해야지? 라고 정각부터 공부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 8시 17분이 됐어 그러면 9시부터 공부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야 몇 시부터 공부해야지라는 어떤 기준을 꼭 정각이라는 핑계로 미룬다는 거죠 아마 그런 표현에서 이런 약간은 저런 말을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의 조금 긴 수험생활에 빗대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1월 1일이 되는 순간부터 일해야지 내 얘기하는 거야? 1월 1일부터 공부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던 수험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1월 1일이 지나버렸어 그러면 또 어느 시점에 시작을 할까라는 고민을 할 거라는 거지 근데 너무 중요한 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지금 1월 1일이 지났어? 그러면 또 다른 어떤 기점에 시작을 할까? 또 다른 어떤 기점에 시작을 할까? 하다 보면 구정을 기점으로 공부를 한다는 거야 명절을 기점으로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조금 보완한 다음에 명절을 기점으로 다시 해야지라는 생각을 한대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미루는 습관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공부를 늦게 시작하고자 하는 공부하기 싫은 본질 거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미루고 미뤄져서 학기 시작하면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사소한 어떤 태도가 전반적으로 수험생활 1년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따라다니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너무 중요한 태도이기 때문에 이거 버리시고 버리시고 지금 해 지금 뭐든지 right now 지금 공부 지금 하세요 지금 퀘스트를 보는 시간이 7시 17분이야? 8시 17분이야? 그럼 지금 하면 되는 거야 그 순간 시작하세요 지금 알겠죠? 자 두 번째는 풀꾸라고 해놨는데 이게 조교가 적는데 사실 선생님이 여기서 보고 있는 수강생들이 막 떠올라서 너무 귀여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정각충이라는 것도 그렇고 몇 시부터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귀여운 모습 중에 하나잖아 그죠? 공부가 하기 싫어가지고 어떻게든 9시부터 해야지 10시부터 해야지 그때부터는 마음이 불안해져 이제 밤이 됐어 이런 어떤 선생님은 그냥 수강 그 수험생들의 그 모습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귀엽게 느껴지는데 풀꾸라는 것도 되게 플래너 꾸미기라고 하는데 플래너 꾸미기를 많이 한다는 거야 플래너를 이렇게 열심히 꾸민대요 어떤 스티커를 붙일지 스티커마저 고민을 하고 그리고 플래너를 진짜 열심히 깨알같이 계획을 짠다는 거지 플래너에 조교가 그러더라고요 플래너가 공부하는 거 아닌데 마치 그런 것처럼 플래너에다가 정말 깨알같이 적어서 계획을 딱 써 근데 계획을 다 짰더니 8시 17분이야 그럼 또 공부를 못해 8시부터 공부해야지 하고 계획을 짰는데 계획을 다 짜고 나니까 8시 17분이 됐어 그 순간부터 계획이 망가진다는 거야 그래서 플래너 꾸미기 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본인이 공부할 것들을 러프하게 체크해서 그것들을 다 했는지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다시 체크하는 정도면 되지 너무 이쁘게 플래너를 깨알같이 계획을 짜면서 꾸미는 것 하지 마셔라 라는 게 플래너 꾸미기 그만의 제발이라고 적어놨어요 이거 그만하시고 조금 찔리는 사람 있지 않을까 플래너 꾸미는 거 그만하시고 근데 선생님이 이거 여기서 또 하나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아 이야기해줘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뭐냐면 되게 재밌기도 하지만 플래너를 꾸민다 라는 것의 진짜 또 본질은 계획을 엄청나게 짜는 거거든 플래너를 꾸민다 계획을 짜 계획만 보면 진짜 공부 되게 잘하는 애 같아 라고 느낌이 들 정도로 계획을 완벽하게 짜 근데 그 완벽한 계획이 그대로 실천이 되기가 쉽지가 않아 지금 여러분들은 러프하게 이러면 돼 개념을 2월 말 전에는 끝내야겠다 개념을 적용시키는 기출에 대한 접근 정도는 2월 말 전에 알아야겠다 공부를 할 수 있는 기본은 2월 말 즉 선생님이 저번 캐스트에서 시즌 1이라고 하는 그 기간 안에 수험생으로서 해야 하는 기본은 해야겠다 라고 러프하게 짜시고 그게 선생님 강의가 됐든 다른 분들의 강의가 됐든 다들 시작하시는 개념 강의가 있을 거야 그 강의를 수원 수투 그리고 본인의 선택과목 이것을 2월 말까지 완벽하게 끝내는 것 선생님 수강생들이 많이 보겠죠 지금 선생님 수강생들 기준으로 개념 에센스 수원 수투 그리고 미적 또는 확통 또는 기하 이 세 개를 2월 말까지 완벽히 끝내는 것 그것을 목표로 그냥 하세요 그러려면 수원 수투 미적 같은 선택자들은 미적 선택자들은 수원 수투가 끝난 다음에 미적을 하는 것이 유리할 거야 왜냐하면 미적은 수원 수투와 굉장히 긴밀하게 만들어진 연관 과목이기 때문에 수원에서 초월 함수의 기본을 배우고 수투에서 미분 적분의 본질을 배워서 그 초월 함수의 미분과 적분 법을 배우는 게 미적분이기 때문에 수원 수투를 병행해서 끝내시고 그런 다음 미적분으로 들어가는 것을 추천해요 그래서 수원 수투 두 과목을 병행해서 끝낸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양이 많은 공부일 거라고 개념을 정확히 알고 문제의 그 개념을 적용시키는 까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원 수투를 병행해서 그럼 얼마 정도의 속도를 할까요? 라고 했을 때 1월 말 안에 수원 수투가 끝나면 되지 않을까? 2월 동안 선택 과목에 몰입해서 하면 되니까 나는 수원 수투가 완벽해? 그러면 세 과목 모두 길게 병행해도 상관없어 어쨌든 2월 말까지 수원 수투 미적 또는 수원 수투 확통 수원 수투 기하를 한 번은 끝내야 되겠다 개념 에센스를 완벽하게 끝내야 되겠다 또는 다른 분의 강의를 듣는다면 그 개념 강의를 완벽히 세 과목을 끝내겠다 그럼 얼마나 든든해 근데 여기서 엄청난 원대한 계획을 세워서 선생님 기출부터 저는 좀 분석을 해야 될까요? 이 강의를 들으면서 기출문제 또는 N제 무언가를 더 풀어야 될까요? 라는 질문들을 꽤 하거든요 근데 이 강의 자체의 개념과 그 개념을 적용시키는 기출이 어떤 개념 강의에도 반 정도 차지하고 들어가 있을 거라고 문제가 이미 그러니까 개념과 그 개념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들을 완벽하게 알고 나면 기출 N제를 푸는 속도가 워낙 빨라질 거라 걱정하지 않아도 돼 지금은 그걸 완벽하게 아는 것 자체가 중요해 문제를 빨리 많이 풀어야지라는 급한 마음을 드시고 그 기본적인 개념 강좌를 완벽하게 체화시키지 못하면 그게 낭패예요 그게 시즌 1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수험생활을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 플래너 꾸미기에서 너무 자세한 계획, 의미 없다 수원수트 병행하고 미적분 할 거면 두 개를 병행해서 하루에 일주일에 한 단원 정도씩 일주일에 한 단원이 좀 많으면 강의 수 기준으로 일주일에 3강 정도씩 수원수트 합쳐서 6강 정도를 하면서 1월 말까지는 완벽히 끝내야지 그리고 나서 2월 한 달 동안 몰입해서 미적분을 마무리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도 괜찮고 내가 수원수트가 좀 돼 있어? 그럼 수원수트 미적을 병행해도 괜찮고 확통이나 다른 선택자들은 굳이 연간 감옥이 아니기 때문에 확통이나 기아를 길게 깔아놓고 수원수트를 조금 더 길게 까는 것도 괜찮고 이렇게 러프하게 2월 말까지 끝내는 것을 목표로 수원 일주일에 한 단원씩, 수트 일주일에 한 단원씩 선생님이 수험생이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원수트가 딱 마무리되는 순간부터 수원수트를 이용해서 미적을 이해할 수 있는 기반으로 미적을 몰입해서 끝내는 걸로 그렇게 그것만 해도 많을 거야 그래서 이게 되게 원대한 계획을 만들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과한 계획을 만들면 이게 실패할 확률이 있다라는 걸 직관적으로 알기 때문에 공부를 시작하기가 두려워져 잘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꾸 8시 17분이면 9시 하고 자는 게 너무 할 게 많고 원대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걸 직관적으로 알기 때문이야 원대한 계획 필요 없어요 여기서 전과목 만점자 또는 정말 수학 100점들 전부 다 시즌 1에 가장 중요했던 건 개념위의 그 개념적 접근을 체화시키는 것 이거였어 그리고 너무 자세한 계획도 그렇게 완벽하게 자세하게 하려고 하는 것도 몸이 움직여지지 않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어 되게 연결되어 있을 거야 러프하게 그냥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 Right now 알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선생님이 오늘 하는 이야기 중에 나는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고 사실 생각해 자 저 3번 꽃으로도 다시 한번 써볼게 꽃으로도 때리지 말게 하라 꽃으로도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이야기가 책 제목이죠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시켜보면 선생님이 얼마 전에 어떤 한 학생을 상담을 했어요 특별히 정말 너무너무 수학을 못하는데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고 스타트를 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부모님의 요청으로 그래요 그러면은 상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상담을 잡아서 15분에서 20분 정도 이야기를 해봤어 학생을 먼저 만났고 그 문 밖에 어머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학생과 대화를 했어 음 뭐가 되고 싶어? 그랬더니 원대한 꿈이 있어 꿈은 커도 괜찮아 꿈은 원대해야 돼 그래야 꿈이잖아 그치? 그래야 꿀 수 있잖아 본인이 하고 싶은 어떤 것이 있어 그런데 자기는 이미 그걸 못할 거래 절대 못할 거래 왜냐고 물으니까 너무 공부를 못한대 자기는 못하는 사람이래 절대 못할 거래 못한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하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어 왜냐하면 수험생활 시작할 때 9등급도 1등급이 되는 사례들을 봤거든요 운이 아닌 그렇게 수학이 바뀌고 다른 과목까지 다 바뀌는 사례들을 많이 봤거든 그 시작에는 나도 해보면 될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부터 난 못할 것 같아 난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돼요 절대 될 가능성이 제로야 그런데 선생님이 상담을 딱 끝나고 물론 해보자 꿈을 꿔보자 그래야 도전이지 그게 그래야 공부 좀 했다 내가 한번 도전은 해봤어야지 미련도 없이 후회도 없이 한번은 해봐야지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집에 가서 당장 네 꿈을 적어서 책상 앞에 붙여라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을 시각화하고 그의 합당한 노력을 선생님과 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문 열고 딱 나왔는데 그 학생이 어머님이 앉아 계셨어 로비에 그래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는데 엄마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 그래서 그냥 스쳐 지나가지 못하고 아 어머님 제가 상담을 했는데 너무 답답한 아이는 아니에요 그래서 해보면 원래 자기가 하고 싶었던 그 꿈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확신하진 못하지만 해보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근데 선생님이 그 원래 이 아이가 가지고 있던 이 학생이 가지고 있던 꿈이라는 말을 시작하자마자 그 어머님이 아우 선생님 우리 애는 못해요 아우 쟤는 못해요 아우 쟤는 그 정도 애가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단호하게 어머님께 선생님이 그랬거든 다시는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시라고 그랬거든요 다시는 학생 앞에서 너는 그 정도는 아니야 너는 못할 거야 라는 말씀 하시지 마시라고 왜 학생이 선생님을 만난 시간부터 상담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저는 못해요 선생님 저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지 선생님이 나가서 어머님을 봤더니 알 것 같더라고 그 얘기까지는 못했지만 다시는 학생 앞에서 수험생활을 겪고 있는 저 학생 앞에서 그 얘기 하지 마시라고 선생님이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일단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안 돼 라는 이야기 절대 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도 하지 마시고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왜 시작을 해? 하지 말아야지 그죠? 근데 될 거라는 희망을 믿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 됐으면 좋겠잖아 그러면 내 안에서부터 나의 자신을 믿어주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바꿔 가야 돼 그리고 말도 생각이 말로 나오기도 하지만 말이 거꾸로 생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말도 함부로 하지 마셔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선생님 여기에 쓴 건 꽃으로도 때리지 말게 하라고 썼잖아요 지금부터 정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식의 표현을 하신다면 절대 하지 마시라고 내가 1년 동안 공부하는 동안에는 나한테서 어떤 성적이 나오든 부모님께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스타트를 하세요 그 얘기를 자꾸 부모님들이 하시고 주변 사람들이 하고 친구들이 만약에 한다 단호하게 친구한테 이야기하세요 나한테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꽃으로도 여러분들을 때리지 말게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지키고 시작하시라고요 알겠죠? 주변에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 그 기운이 나한테 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 너 이렇게 될 거야 너 이렇게 될 거야 너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말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름이라잖아 그 사람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다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뜻대로 이 사람 인생이 풀려나갈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 그 이름을 부를 때도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을 때도 부모님들이 신경을 써서 지으셨을 거예요 좋은 이름으로 불려서 그런 인생을 살으라고 근데 지금 수험생활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누구든지 너가 안 될지도 몰라 너가 어떻게 그런 걸 해 너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 당장 절대 다시는 그런 말 나한테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지키세요 알겠죠? 좋은 기운만 여러분들 근처에 가득할 수 있게 지키시고 지금 바로 공부 시작하세요 알겠지? 오케이 자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 세 가지를 아무 말로 섞어서 전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줄 강의를 열심히 촬영하고 있고 공통과목은 스튜디오로 그리고 선택과목은 현장으로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스튜디오는 스튜디오대로 그리고 현장은 현장대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맛을 줄 수 있는 강의가 될 수 있길 바라면서 이 맛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강의할 때요 항상 기침을 하면 강의가 끝나갈 때 기침을 하고 그때마다 이렇게 얘기하죠 선생님은 배고프면 기침을 해 지금 딱 그 순간이에요 시간이 지금 새벽 1시 반이거든요 너무 강의를 많이 찍었기 때문에 배고픈 타임이라 마지막 퀘스트에서 또 기침을 자 어쨌든 일주일 동안 고생하세요 여러분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